아 배고프다 아 엄마 내려 엄마 내리세요 여기서 뭐 먹고 있어? 내가 우리 갔다올게 찍지마 야 너 뭐 엄마 머리를 이렇게 다 꾹 따다니? 일하는 사이에 어머 좋아갖고 알람 끓이봐 좋은데 싫은척하는거 알람 끓이봐 아 진짜 대박이야 나는 소녀인줄 알았어 70먹은 소녀했다 세븐이었어 소녀 알람 끓이봐 꿈 끓이봐 알람 끓이봐 왜 사진을 찍어? 거울 보고있다 머리 따는거 혼자 막 셀프 카메라 그런거 잘해요 아니 그니까 너 안나와서 돼있지? 아 이쁜척하면서 어허 펀테이스틱하지 아 더러워 아 진짜 대박이야 야 너 옷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되나 왜 너무 애가 룩스라 영 너무 멋있잖아 지지배야 너 뭐하는거니 너 어머 얘가 초장권치 초장권치